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줌으로 이렇게 보지만은 여러분이 아멘할 때 아멘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믿음의 입을 기도의 입을 크게 엽시다. 인사 안 하네. 부부들은 보니까 인사 안 해요. 같이 앉아가지고 인사하세요. 서로서로 영적으로 격려하고 또 건면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것을 말씀가지고 237 파수꾼이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약의 말씀이 성취될 말씀이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10편 81편 10절의 이 말씀이 한 해 동안에 응답받는 은약의 메시지가 되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조금 믿어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예수 안 믿겠어요. 교회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 믿겠어요. 믿지요. 믿는데 믿는데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여러분 믿음 그대로예요.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은 큰 응답받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전응답받는 거예요.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음 다 구원받지요. 그런데 너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은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좀 믿어라. 우리의 능력 되시는 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피로를 채워주시는 이런 약속을 한 것인 거예요. 모든 걸 너의 피로를 채워주겠다.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의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확실히 믿느냐. 믿느냐. 믿고 얼마나 믿음에 도전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 도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유일하게 선택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었어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인간 상식으로 이해 안 돼요.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아니 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데 믿으라는 말을 왜 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보여주려고 여러 사건 문제 속에서 날 믿어라. 그러면서 말씀을 주었는데 안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노예 포로 속국됐어요. 선택받아놓고 안 믿으니까 구원받아놓고 교회 나오는데 안 믿으니까 포로 속국노예. 도내 포로. 세상 사람들의 모든 문제 앞에 불신자 앞에 노예. 불신자 애굽으로 불신자 바벨론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불신자 사용해가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했어요. 포로되게 해서 노예 만들어버렸어요. 언제까지나? 이천년 동안. 이천년이면 길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길다 짧다 없어요. 우리는 무지 긴데. 이천년 동안 우리 방황하는 방랑민족.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하고 빼면 안 돼요. 문제사건 오면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문제사건이 잡혀버려. 그러니 포로노예 속국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으니까. 성경은 뭐랍니까? 너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라.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어요. 너 믿음이 크도다. 권달로 보고. 너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베드로 보고. 너 믿음이 적냐. 왜 의심하냐. 제자인데. 이건 이방인이고 제자인데. 이방인은 믿음이 크고 제자의 믿음이 적어. 책망 받았어요.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믿음이 적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크기가 뭐예요? 응답의 크기예요. 그래서 변명하지 말고 이유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환경은 여러분 믿음의 크기 그대로 응답된 거예요. 쓰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불을 짓는 기도의 입. 이거 열어야 돼요. 기도의 입. 기도의 입이 안 열린 사람은 아멘 입도 잘 안 열려요. 심지어 찬송의 입도 잘 안 열려요. 믿음이 앵코가 돼가지고. 시동이 안 걸려. 이렇게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이 크게 열고 언약적 도전을 할 때 본당 헌당과 237 보고마의 시대적 비전 성취에 여러분이 이걸 맛을 보게 된다. 이 축복을 받게 돼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 스케일. 이걸 체험하게 된다. 아 하나님은 위대하시거나 위대하시나. 그리고 체험한 사람들이 찬송을 지은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찬송 하나하나는 전부 기도예요.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한 마음을 불러보세요. 감동이 엄청 은혜가 됩니다. 맨날 불렀던 거 또 부릅니까? 그런 반복입니까? 그 사람 지금 자기도 모르게 언제부터인가 종교생활하고 있어요. 기독교 종교생활. 종교생활은 아무 의미 없어요. 피곤하기만 해요. 힘들기만 짜증나요. 종교생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 무엇보다 지금 작정헌금 1구자 먼저 드리기를 통해서 본당 헌당의 지금 70인 퍼스트 무브를 통해야 현재로 지금 이렇게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교회 1구자 먼저 드리기 운동. 본당이 탄력을 받을 거예요. 본당 헌당이 탄력을 받아. 그래서 마음껏 이 교회가 세워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2, 3, 7 보금화. 이 일에 나는 가졌다 못 가졌다 있다 없다 했다 안 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끝나면 무조건 다 그렇게 전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특별히 2021년 우리는 영안을 열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 세 가지 영적 눈을 뜨라라고 분명히 믿음에 도전하라고 지난 금요일날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정체성이 뭐예요. 내가 누구냐 정체성. 이거는 보좌의 축복과 힘을 잃은 2, 3, 7 영적 통신망의 파수군이 되라 그랬어요. 통신망 아시죠?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 영양이가 이 일에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파수군 파수군은 졸지도 않고 잠자지 않습니다. 깨어있나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영적 깨어있는 둘째 정체성이 뭡니까? 전 세계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 여러분은 영적 의사예요. 아멘 여러분을 만나면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금을 가지고 보금을 증가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영혼이 살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런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듣는 보금 여러분이 받은 훈련 여러분이 가진 이 성경 지식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세요? 종교인들은 아무도 몰라요. 유명한 지식 많은 학식 있는 분들 말해보세요.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2, 3, 7 보고 2, 3, 7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토요일이 되면 기독신문에 설교 제목이 나갑니다. 설교 제목이 전국에 있는 목사들 사이에 들어가는데 이 설교 제목을 이번 주에는 2, 3, 7 파수권 이걸 내야 되겠는데 2, 3, 7 파수권 하면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바꾸었다고 우리 교회 설교 제목을 안 바꾸고 신문에 나가는 제목은 영적 파수권 그래 바꿨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같은 목사인데 같은 예수 믿는데 이 영적 비밀 2, 3, 7 영적 통신만 파수권 이 어려운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그리스의 제자예요. 영적 의사다 알아들었습니까? 아멘 아멘 제자예요. 아 내가 영적으로 치유하는 의사구나. 셋째 정체성이 뭐예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스미 대사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를 어떻게 움직입니까? 우리가 이 조그만 땅에 사는 우리가 아무 힘도 없는 애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예수 거래시도께서 완성해놓으신 삼중직의 축복입니다. 이 삼중직의 축복 그 신문과 권세와 함께 영적 배경을 가지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2, 3, 7 영적 통신망을 통해서 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이걸 지구촌에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교단 교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모릅니다. 용어 자체도 못 알아듣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 기도자 보고 나가면 하나님 알아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야 너 믿음이 크구나 개뿔도 없으면서 가진 것도 없으면서 배운 것도 없으면서 2, 3, 7 나라를 살리기 위한 영적 통신망으로 나를 파수거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엄청난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마음이 시원하시다고 그래 내가 무식한 어부들 데리고 세계봄 한 것처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이 세 가지를 통합하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불의심을 받은 영적 파수꾼 2, 3, 7 파수꾼이요. 2, 3, 7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 나를 보지도 말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다 속아요. 다 속아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보세요. 정말로 별 볼일 없는 사람들. 거의 다. 그런데 다 믿음 하나 가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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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 믿은 자만 사용했어요. 지금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그 자체도 어렵지 않아요. 못 갑니다. 지금. 갈 수도 없어요. 대면 만남 그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 3, 7 보고만 이룰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 2, 3, 7 영적 통신망이에요. 통신망. 제가 알루투시 대표잖아요. 알루투시 방송은 24시간 전 세계에 다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에 사나 저 러시아 깜짝 지금 아프리카 남미 전 지역에서 그 방송 보면서 휘부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해외를 가보면 저 남미 저 아프리카도 우리 부르는 다락방 찬양 똑같이 불러요. 똑같이 불러요. 왜? 알루투시 방송 통해서 배우고 듣고 하니까 또 메시지 허름 똑같이 잡고 있어요. 이게 통신망 영적 통신망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가장 크게 쓰임 받는 영교회 아멘 그거 하셔야 돼요. 매일 기도하잖아요. 지구를 한 바퀴 돌잖아요. 영적 통신망 기도로서 쫙 성교시 사람들을 위해서 쫙 기도하고 돌면 지구 한 바퀴 영적 통신망 영적으로 하늘 보좌 축복과 237 나라와 내가 연결되는 것이 영적 통신망이에요. 영적 통신망이 이루어진 시간이 언제냐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예배 시간은 하늘 보좌의 축복과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보좌의 축복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나와 연결 나와 나와 연결이 되고 237 나라로 확산되는 거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무수한 것이 뭐냐 예배예요. 그래서 저 김일성이 내려올 때도 625 때도 예수 일사올 때도 참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줘요. 교회 다 문 다 불태워버려요. 일본 사람들 30년간 우리나라를 핍박할 때 가장 먼저 핍박한 것이 교회예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나 다 죽이버리고 다 문 다 불태워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예배 못 드리도록 예배 드리면 죽여 예배가 가장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우상 준비하는 것들은 가만히 자기 예배하니까 놔두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만 차다 댕기면 조져요. 예배 거의 다 실패해버려요. 예배 시간 졸고 있고 예배 시간 딴 생각하고 예배 시간 코로나19를 예배 못 드리도록 지금 기독교 연합회에서 신문에 대문자 같이 냅니다. 왜 교회를 핍박하냐 왜 교회가 교회 예배들 얼마든지 우리가 조심해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왜 예배를 더 교회를 더 그렇게 핍박하냐고 난리를 지고 있잖아요. 영적 비밀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못 알아듣지. 그래서 여러분이 2021년의 한 해 어떤 시간보다도 어떤 시간보다도 사단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 못 드리도록 핍박하지만 나는 코로나 때 이 비대면 때 이렇게 온라인 예배 때 주무를 예배하면서 제일 은혜 많이 받았다. 예배 우선순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 우선순이 그래야 영적 3위기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권능을 체험하면서 말씀 성취의 정인들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무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봉 13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봉 이 13장은 예수님의 뭐요?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천국. 예수님께서 공정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다양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는 그 가운데 천국과 관련된 내용의 이 비유를 마태봉 13장에 잘 정리를 했어요. 세리답게 우리 세리 출신이잖아요. 세리 출신답게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놨어요. 이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비유를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내용이 보면 천국 모습이 어떻다 천국 가면 이렇고 천국에는 이런 천국에 대해서 어떤 일이 나오는지 전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 막 어떨까 걸어다닐까 날아다닐까 어떻게 다닐까 온갖 궁금한 게 많죠. 뭘 먹을까 화장실이 있는가 없는가 아침에 이빨을 닦아야 되나 안 닦아야 되나 여러분이 온갖 천국은 어떨까 온갖 궁금한 게 많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느냐 천국의 삶은 단순히 죽음 이유로만 가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건 죽음에 천국하는 말할 것도 없는데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게 좋은 땅이 돼요. 좋은 땅에 백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산다. 그랬어요. 백배의 결실을. 천국 백성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예원계의 모든 성도들 2021년도 한 번도 방역 없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백배의 결실을 체험해라. 백배로 결실을 맺는 체험. 오늘 살펴볼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장기산비 현장은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현장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현장에서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참된 응답을 누리면서 영향력을 입히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계 전승도는 237 파수꾼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현장 보는 눈입니다. 24절 26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러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더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인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잠을 그렇게 잘 때에 그 사람의 원수가 와서 좋은 씨를 뿌린 밭에 가라지를 덧붙여 그렇게 뿌릴버렸다. 그리고 도망가버렸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사기 납니다. 열매를 맺을 때에 다 돼가지고 그 집의 종들이 밭에 나가보니까 알곡만 입는 게 아니고 가라지도 똑같이 자라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밭에 나가보니까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도 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질문을 냈습니다. 이때 주인이 원수가 그렇게 해놓았다. 원수가 그렇게 말씀 그러면서 다 뽑아버리겠다고 말하니까 주인은 하지 마라. 놔둬라. 이 가라지하고 곡식하고 차이가 없어요. 이 원룸 보면 똑같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뿌리들을 보면 뿌리가 거의 다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하면 이 알곡이 다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칠 수가 있으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 추수 때까지 기다려서 추수권에게 말해서 가라지는 먼저 가라지는 먼저 싹 다 거두어서 불에 사르고 알곡만 모아 곡관에 넣겠다는 내용입니다. 천국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영적 의미를 본문 36줄 이하에 쫙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대 아들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고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라는 것이 이 세상 끝 마지막 심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결론가 있는 과정 속에서 사단에게 절대 속지 말아야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단에게 속지 마라.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 우리는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현장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눈을 열어야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장세기 3장의 불신 현장은 언제나 좋은 씨를 파괴하려고 기다리는 흑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베드로가 베론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다. 우는 사대처럼 삼킬자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도록 은혜받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을 위해서 은신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다니면서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 가라지. 사단은요. 결코 쉽게 포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백배의 결실을 하도록 백배의 결실을 원하지만 그 못 맺도록 절대 못 백배의 결실 못 맺도록 응답 못 받도록 은혜 못 받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도록 사단은 계속 공격하니까 당하지요. 피곤합니까? 가진 게 없습니까? 늘 모자랍니까? 늘 불만이 많습니까? 구원받아놓고 사단에게 당한 증거예요. 다른 변명함은 답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답 찾으시기 바랍니다. 강단통의 은혜 받았는데 옆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턱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상한 말을 해. 귀가 속기 돼. 그럴 것 같아. 당한 겁니다. 은혜 쏟아버렸습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훈련 기대하는 사람은 훈련 안 받습니다. 믿음이 점점점점 그 열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예배를 기다렸던 그것이 점점 식어집니다. 당한 겁니다. 지금 허감 세력은 영적인 병을 시공강을 초월해서 그냐말로 세계화시키고 나오고 있어요. 세계화. 세계를 다녀보세요. 다 당했습니다. 선진국 다 당했습니다. 후진국 동남아 다 당했어요. 저 남미 가보세요. 싹 다 당했습니다. 전부 마리아 우상입니다. 처참합니다. 지구촌이 이 영적 문제는요 병원에 가도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병원 가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짜증내고 화내고 소린 지르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심해지면 발작하고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나마 끝으로 병명이라도 있는 게 뭐예요? 우울증 우울해요. 혼자 있는 거 햇보엇 햇볕도 싫고 사람도 싫고 만사 귀찮아 우울증 진단이나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도 조울증 조현병 조현병 공황증 이런 정신병 이런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면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문제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거는요 근본적인 치유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은 먹고 배부르면 끝이에요. 아무리 사자가 무서운 사자라도 배부르면 사슴 지나가도 쳐다보도 않습니다. 그냥 잡니다. 배 채웠는데 뭐 더 욕심내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안 채우면 아파트 백채 가져도 만족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는 그렇게 만들어져요. 3단체에서 명상이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요즘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명상 3단체 불교 명상 명상운동 일시적으로 접근하면 근본 뭔가 편안하고 뭔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본치유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은요 상태를 더 악하시게요 그 훈련받고 나와서 좀 되는 것 같은데 또 안 돼요. 마태복음 12장 사실 45절에 오면 더러운 귀신이 나갔는데 비고 소재되는 걸 보고 오히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와 그 안에 그 사람의 나중행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더라. 모든 종교는 비우는 겁니다. 비우세요. 비우면 더 악한 거 들어온다니까. 세상 방법은요. 잠시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상태만 더 악화돼요. 갈수록.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명상운동이 지금 전세계를 확산하고 있어요. 다른 게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본질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 본질 문제를 해결하는 힘 사단과 사원시키는 힘 이런 많은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말씀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내 은혜를 받았느냐 말씀에 내가 얼마나 영향을 입고 말씀 따라 사느냐 그에 대한 증거 있느냐 말씀이 말씀에 집중하는 이 고요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막연한 명상이 아니에요. 말씀에 집중하는 고요한 시간 quiet time 이렇게 될 때 2, 3, 7일의 병든자를 살릴 수 있게 돼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사역을 잘했습니다. 바울이 한 게 뭐예요? 바울이 사실 바울을 하지만 실제로 바울이 시작한 게 사동기 13장이 타송 바다가 가보니까 13장 완전히 허감 환경이에요. 16장 19장이 뭐예요? 무속 점술 우상 그 밖에 없거든 그 당시에 뭐 이방인들을 위해서 성교하러 나가보니까 성교실 가 보니까 전부 전부 있는 게 무속 점술하고 우상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다 문화에서 여기 사로잡혀있는 심각한 영적 문제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다 지혜 살려내잖아요. 바울이 말씀으로 바울이 뭐 한 게 뭐 있어요? 신윤사 받았습니까? 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이 시공강을 초월해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보금으로 다 막아버려요. 말씀으로 막아버려요. 그래서 바울을 시대적 대표적 기민적 축구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분별리기 있어야 돼요. 왜 세상에 문제가 찾아왔고 그것이 오래되어가지고 각인뿌리 체질화가 된 이 상태에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보는 눈. 영의 눈. 영적으로 깨어서 그 예틀을 깨는 삶을 살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치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왔을 때 조용하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조용하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각종 자료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조용히 묵상하고 조용히 정말 신앙에 도움되는 자료들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영적 분별려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살려내는 제자로 서야 돼요. 제자 사람들을 살려내는 힘을 주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시스템이 요번 청진청기 시스템이 참 잘된 것 같아요. 다들 힘주고 살려주고 하나되고 운리스 되는 모습이 기대가 돼요. 사람을 판단하고 미판하고 이게 아니에요. 참 살려주고 싫어하고 서로 위로하고 경영하고 말 그대로 운리스 인마누일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위기 이게 뭐요? 제자 시스템이에요. 이것이 바로 현장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영계의 모든 성도는 이런 영적 분비를 가지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37 지음 서밋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 천국 비유의 특징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른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께서 백해무익한 이 가라지를 뽑아버려버리지 왜 그냥 놔두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게 허락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 알곡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알곡을 너무 사랑해서 가라지 그냥 놔두라. 자칫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칠 수 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존경한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감을 여러분이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상세지 3장 이 현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전진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플랫폼이 돼야 돼요. 도리어 여러분은 믿음을 전진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가라지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알곡이 하나님이 서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가 돼요. 무슨 말입니까? 가라지가 많이 있는 지금 장세지 3장의 현장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어렵고 힘듭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요. 오히려 그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괴롭게 하기 때문에 계속 힘들게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깨어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를 심잖아요. 모를 심을 때 논에 가보면 미꾸라지를 넣어 기릅니다. 미꾸라 동시에 미꾸라지를 많이 넣어 키우는데 그 미꾸라지의 천적인 메기가 있어요. 메기도 함께 넣어요. 함께 넣어버리면 이 미꾸라지들이 정말로 살이 통통하게 그냥 품질이 좋은 미꾸라지로 수확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왜냐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니 메기가 메꾸라지 다 잡아먹지 않겠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꾸라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메기를 피해 살아남기 위해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활동하고 더 많이 민첩하게 움직이니까 더 튼실해지고 더 그 개체수가 확실하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기업 경영에도 이 원리를 적용해서 매기효과라 라고 하는 경영원리가 있습니다. 매기효과 영적으로도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이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이 오면 문제와 사건이 오면 문제사건이 뭡니까? 사람 때문에 오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을 열고 보금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보금적으로 보금적으로 해석을 하고 영적 성장의 도리에 기회를 삼아야 돼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지만은 억울함을 당하지만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더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더 성경할 수 있는 그런 연단의 기회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연단의 기회를 보세요.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가라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마귀가 시를 뿌리는 가라지도 공존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마귀 심부름하는 가라지가 있다니까요. 그 가라지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구원 받은 끝이 비슷하니까 이 마귀는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해요? 계모하게 방해합니다. 이 공동체의 힘을 계모하게 뺍니다. 은혜를 계모하게 삭제시켜요. 계모한 방법으로 너무 덜키면 쫓겨나니까 그게 아니라 아주 안 덜킬 정도로 계모하게 이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이 교회가 헌당하는 일에 이 교회가 2, 3, 7 성교한 일에 계모하게 방해공작을 해요. 방해공작을 합니다. 힘 빼기 작전. 그것도 중요한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왜 건드려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안 건드립니다. 교회에 아무 직분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 갈등도 없어요. 마귀가 안 건드리냐 정거예요. 직분을 맞다 하면 시험이 듭니다. 왜?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이 직분 믿음 없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하면 안 되죠. 공격 당해가지고 시험 들어버리죠. 왜?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하는 거니까. 다 무너지지요. 사단이 계속해서 계모하게 그렇게 방해공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가라지로 구별하기는 어려워요. 가라지 아니냐 어렵습니다. 그거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누군가 이상하게 행동을 하고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면 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상하네. 그럼 같이 당해요. 아시겠어요? 같이 당한다고. 오히려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 돼요? 보금의 눈 극률의 눈 극률 아시죠?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눈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영적으로 그 눈을 가져야 돼요. 보금의 눈 극률의 눈 가지면 다 정리돼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살아오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만 교회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만 자란 사람이 내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뭘 못 보고 뭘 경험 안 했겠어요? 다 했어요. 말 다 못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사람 위험한 적이 없어요. 나 사단에 안 당하기 때문에 저 사람 미워한다 그러면 내가 당한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어려워 됩니까? 안 되지. 사람 미워하는데 40절로 43절을 보세요. 그런 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뿔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가라지 하나 뽑아 놓으면 또 가라지 또 온다니까요. 예수님이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라지를 구분하는데 세월 낭비하지 말고 본론 인생을 살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가라지는 마지막 주수 때 다 가려지게 돼 있다. 이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그러니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궁 저렇궁 말할 필요도 없다. 즉 사람으로 인해 시험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손에 드는 일은 잘 따지 마세요. 영적으로 손에 드는 일 묵상해 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손에 드는 일 그런 생각 그런 교회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영적으로 손에 드는 일 하지 마세요. 저는 총회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까지 다 일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단체 안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개인의 유익과 내 자존심 때문에 영적으로 손에 보면 안 돼요. 날 좀 욕했다고 날 좀 무시했다고 너 죽일 거야 너 두고 봐 내가 분명히 너 좌지 좌지 거야 이미 당한 거예요 내가 사단에게 당한 거야 사단 잘한다 싸우라 죽여라 박수 쳐라 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절대 당하면 바보 같은 소리 바보 왜 그렇게 당하고도 가만히 있냐 너 바보냐 라고 말해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으면 안 돼요.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전능하신 분이 다 보고 알고 계시는데 내가 얼마나 당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얼마나 억울한지 다 알고 계시는데 하늘 마실 거 내가 울 거 내가 가지고 내가 다 해결합니까? 그럼 네가 다 해봐. 그렇게 하는 목사들은요. 교회 골치 아픕니다. 자기가 해결 다 해. 교회가 뭐 완전 사단 남장판이에요 그냥. 그래서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왜 본인이 당해놓으니까 단임 목사 당하면 장로 당하지 장로 거짓하지 장로 똑같이 다 믿어 다 자식들까지 주의라 주의라 거짓한다니까요. 배운 게 그것밖에 없는데 맨날 싸우고 맨날 이감 붙이고 맨날 그렇게 하면 그것밖에 배운 게 없는데 무섭지요. 영적 흐름 가라지 때문에 속지 말고 뻔해 받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이상하게 기분 나쁘게 자유상하면 은혜가 안 돼요. 은혜를 못 봐서 예비 실패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사단 박수 치는 겁니다. 사단 계획대로 다 되는 겁니다. 문제가 오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은약 잡고 기도하세요. 기도. 그러면 2, 3, 7 현장을 움직이는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만 체험하게 되고 2, 3, 7 치유 서밋의 자리에 여러분만 서게 된단 말이에요. 연결보는 신도들 2021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본문 43절 말씀처럼 해와 같이 빛나는 정거있는 삶을 사기를 죄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최근에 정인희 사건 이 정인희 사건이 전 국민의 충격을 주고 큰 공분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생후 7개월 무릎에 입양된 정인희가 양부모에게 심각한 학대를 당하다가 16개월 만에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학대 사실을 어린이 집에서 그 이웃에서 또 병원 의사가 알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 경찰들은 협의 없으므로 그렇게 처분 내려가지고 결국은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하고 말았어요. 이 경찰들 정말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세 번이나 놓쳤어요. 경찰들 때문에 그래서 큰 비난 받고 있잖아요. 굉장히 청장이면 사과하고 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부 당국이 대책을 내놓고 국회는 그동안에 국회에 잠자고 있던 40여 개의 이 아동학대 방지법을 지금 부라부라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사후 약방문이라고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꽂힌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 잃고 외양간 꽂힌 안 돼요. 영적으로 선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237 파수꾼으로서의 영적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대응 영적으로 그런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가라지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눈에 불을 켜고 지켜야 돼요. 기관장들은 단일 목사는 교회를 강력하게 지켜야 되고 인본주의 잔머리 사단이 틈타서 괴물을 쓰지 않도록 지켜야 되고 모든 기관장들 위원장들 국장 부장들은 자기 막교전 직군 구역장들은 구역에 눈에 불 켜고 기도하면서 파수꾼으로 서서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영적 대응을 해야지 영적 비밀을 알면 지금 아동학대를 한 양부모가 누구요? 독실한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그 정도가 아니요. 이 양부모 다 목사란 말이에요. 현재 목회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 자식들이 둘 다 그리고 최고의 학교를 나온 한동대 캠퍼스 커플이에요. 이것만은 누구냐 통본역 대학원 나온 아주 최고의 엘리트에요. 엘리트는 뭐합니까? 영적 문제에 걸려버리니까 사단에 잡혀버리니까 이런 국민이 충격을 받나 불신자가 충격받나 이 짓을 독실한 크리스찬이 목사 목회자 가문 보금 없는 종교생활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교인이 타락하면 불신자보다 더 무서워요. 아시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언제 어떻게 표출될지 몰라요. 연결보도 신도들 그래서 237 영적 파수꾼 이 말이에요. 파수꾼 파수꾼이 현장을 잘 파악 영적 파악을 현장 파악을 잘해야 돼. 현장 파악 직분을 막 여주셨다. 이 말은 직분에서 내가 영적 파수꾼으로 내가 통신망으로 정신 빠질 차리고 깨어서 깨어서 지켜라는 얘기예요. 싸우라는 얘기예요. 영적 싸움을 상황 진단을 잘하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내 삶의 현장이 빈 곳이 많다. 빈 곳이 얼마나 많으냐. 237 빈 곳 내가 그것을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건 사람 문제를 영의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여운 가족들이 다 되게 도와주어 없어서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교회 안에서 속지 않게 하여 하시옵시고 정말로 237 영적 이 통신망을 세워나가는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영적 의사들이 되게 하여 조사사 늘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교수시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한 응답과 이 체험을 이 기적을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며 하나님 강도를 신는 그리스도의 참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이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영원교의 모든 장로님들 군사님들 우리 안수입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엠넌트들 다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예수의 성도들어 축복기도 아멘